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in this video we will learn 5 simple but essential Korean sentences today. Are you sure? Are you sure? ~~인게 확실해요? ~~한게 확실해요? hybrid 한 게 확실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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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. Look at the example. 유신 씨가 그렇게 말한 게 확실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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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수 씨가 오늘 오는 게 확실해요. 민수 씨가 오늘 오는 게 확실해요. 민수 씨가 오늘 오는 게 확실해요.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인 게 확실해요.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인 게 확실해요.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인 게 확실해요. 숙제를 집에 놓고 온 게 확실해요. 숙제를 집에 놓고 온 게 확실해요. 여기서 그를 만나기로 한 게 확실해요. 여기서 그를 만나기로 한 게 확실해요. 여기서 그를 만나기로 한 게 확실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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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그를 만나기로 한 게 확실해요. 여기서 그를 만나기로 한 게 확실해요. 네,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